Patient nanas 스틴리 Hakawa 바삭바삭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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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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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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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마늘 양파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계란맛 계란맛 소금 파슬리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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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설탕 물 설탕 고춧가루 소세지 소세지 팽이버섯 오징어 양념장 양념치킨 닭다리 고추냉이 단무지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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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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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ожу 고춧가루 고추 소스 한국의 국물이 좋아요! 소금을 먹기좋아요! 국물을 넣으세요! 국물을 넣어주세요! 일반적으로, 바삭해서 고춧가루. 국물은 여기엔 기름을 넣어줘요. 오징어 저는 띠국수 밥이예요. 띠국수єago 음, 찍어먹는 닭볶음. 아니요. 그럼 고소해서 오늘 수박 해볼게요. 오늘 함께 먹으면 더 잘 안나가죠..? 좀 더 맛있어용. 오징어 너무 맛있어 이 정도면? 시청해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